안녕하세요. 금속작업을 하고 있는 백혜안혁입니다. 이번 전시는 제 첫 개인전은 INJ이고요. 오브지에서부터 잔이나 화경, 스푼에 이르는 금속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 제목의 INJ은 제 작업이 진행 중 혹은 발전 중이라는 의미고요. 제 작업이 어디서부터 또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학교 다닐 때 금속공예과를 처음 접했었는데요.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나았을 때 느낀 점이 뭔가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금속은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가끔 제 의도대로 움직일 때는 좋고 매력적인 제로이지만 가끔 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야속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그런 제로일 것 같습니다. 제 작업 주제를 처음 발전시킬 때는 과학 쪽 도학이나 이미지를 많이 차연을 했어요. 웬만큼 발전하고 있지만 발전하고 나는 다음은 지금에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질감을 가는 과정입니다. 대부분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. 뭐 집에서 작업실, 제 작업실 대부분이고 별일이 없을 경우에는 같고 쉴 때는 하루 종일 자기도 합니다. 이 작업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인데요. 최근에 하기도 했고 제가 의도한 바라나 질감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. 메시지라고 하면 저는 사실 금속공예 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직접 오셔서 만져보고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